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자연인 성우 정영석입니다 자 오늘은 할리우드 자연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산드라 블록과 체닝 테이텀의 어드벤처 여러분 다들 많이 기다리셨죠? 어휴 깜짝이야 뭐예요? 어떻게 어떻게 특히 이 장면 저도 정말 많이 웃었는데 바로 거머리들과 함께하는 자연인의 삶을 담은 장면이죠 와 대단합니다 진짜 촬영 둘째 날 거머리를 붙인 거로도 모자라서 어디요? 엉덩이요? 그리고 모두 만나서 만나서 그냥 오케이 저는 척을 벗고 있어요 제 이름은 찬이잖아요 그쵸 그쵸 예고편에서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바로 이 엉덩이 공개 장면 어떻게 해 그리고 그 단순히 산드라 블록의 두 페이지 모노로그와 자신의 몸을 벗어낸 것 같기도 하고 와 정말 다 벗었나 본데 오오 바닥에 벗어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당연하죠 정말 자연인은 할리우드에 있었습니다 예 상대 배우는 물론 거머리에게까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제닌테이텀 요렇게 가까웠다고? 어딜 보고 대작을 다시 해볼까요? 이게 정말 대단하다 자연인의 버라이어트 어드벤처 요스티시티 4월 20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